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테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로봇스타가 되어있구요. 코드번호는 090-3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10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로봇스타 오늘도 갑작스레 거의 7-8% 되는 슈팅이 한번 나와줬는데 이게 지금 오전이라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굉장히 매수세가 세기 때문에 크게 많이 떨어져서 하락해서 이제 마감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래량이 조금만 더 받쳐줘서 터져주면은 충분히 10% 이상도 좀 상승 여지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요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계속 지속적인 거래량은 없는데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로봇스타가 12월 14일 거의 두 달 정도 기간부터 현재 3만 1,500원까지 거의 이제 만 3천원대에서 3만원까지 해서 거의 250% 가까운 이제 수익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일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기서 갈 때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쭉 갔죠. 근데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꺾입니다. 그래서 꺾이는 자체가 어쨌든 간에 요거 부분 같은 경우에 은봉 전환 했죠. 여기 부분도 이제 은봉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저하게 현저하게 개인 물량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저하게 개인 물량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웨인하고 기관계가 많이 빠져 있고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저렇게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근데 개인 물량이 이제 장 초반에 많이 올라온 거는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위꼬리가 많이 달린 차트로 많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캔들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시고 일단은 요거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부분 12월 14일날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볼게. 12월 14일날 매집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죠. 이때 슈팅이 나왔어요. 이때 개인 물량으로 인해서 한번 상한가를 쳤죠. 한번 상한가를 쳤는데 이 전에는 어떻게 돼요? 기관계하고 웨인에서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요것만으로 따졌을 때는 개인 물량은 거의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미 세력들은 여기 부분에서 이미 물량 확보를 끝내놓고 여기서 개인 물량하고 같이 뭔가 이슈가 나왔었죠. 그 로봇 관련해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주말에 뭐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요게 이제 월요일날 슈팅이 확 나왔었습니다. 뭐 이제 자동 로봇 택배 뭐 이런 식으로 배달 로봇 뭐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해서 뉴스에 주말동안 기사가 그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게 한번 이렇게 슈팅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물량으로 한번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미 매집을 끝내놓은 웨인아웃 기관계들은 이때 다 빠졌죠. 다 빠지고 여기서 한번 더 조정 주고 한번 더 슈팅 주고 그래서 요런 식의 윗고리가 많이 달린 차트가 많이 형성이 된다. 캔들이 형성이 된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박스권 유지는 굉장히 잘 해주고 가고 있어요. 잘 해주고 여기서 저는 사실 너무 고점에 올라가서 여기서 한 번에 확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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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0원대는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분명히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현저하게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1월 19일이죠. 1월 19일부터 이 아래 계속 웨인이 계속 매집을 순매소를 했죠. 순매소를 했고 이때죠. 19일까지 이때까지 순매소를 하고 이때부터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보시면은 21일 21일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도 한 번 상한가를 갔는데 이때 간 게 개인 물량들 때문에 갔어요. 웨인하고 기관계가 들어와서 상한가 간 게 아니고 개인 물량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어요. 항상 주식 보실 때 요거를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웨인하고 기관계로 인해서 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개인 물량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다 하면 다음날 갑자기 확 빠질 수도 있다. 급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한 번 어느 정도 이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확률적인 게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매매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000원 아래로 28,000원 아래로 매수하는 게 좋다. 지금 매수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8,000원 아래로 좀 매집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조금만 더 많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좀 좋겠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인데 다만 이제 뭐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제가 저번 방송 때도 좀 보여드렸는데 재무제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적자를 거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봇스타도 지속적으로 제가 방송을 도와드릴 텐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 잘하시고 신규 적금이 이렇게 떨어지면 28,000원 아래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로봇스타 방송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해보시고 여기에 라이브 라이브 보시면 이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 15일자 한 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거 한 번 보시면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4.61% 3전 1승 2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이런 미국 지수도 이제 다우지스나 뭐 나스닥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항상 데이터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한 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현지시간 9시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 9시 1분에 에이스토리 현재가 4만 1,2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9시 3분에 V1텍 이제 현재가 12,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종목씩 이렇게 추천이 나가니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런 차트도 항상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호카창도 항상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한 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주 알체라 1차 목표 달성 뭐 이렇게 추천가 36,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08%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 3종목 추천을 한 종목 수익 2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검색해 가지고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증시사항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사항은 체크해드리고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주 보유 중에 에이스토리 손질가 38,500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가 나가니까요. 체크해보시면 되시고요. 밑에 또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저와 IP투자연구소 관리하는 VIP 포트입니다. 항상 좋은 종목 선정하여 분할 매수와 전략을 짜서 매매한다면 리스크 줄이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항상 수익을 빠르게 보실 분들에게 단타해요. 단타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 페이지 추천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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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